오늘의 미국 중식 특징주 빅6 플러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펠로턴 인터랙티브 쿠퍼 타이어 앤 러버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미국 중식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국채금리 불안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0.09% 상승한 반면에 s&p500은 0.77% 하락했고 나스닥은 2.46%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도 오늘 0.68%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들은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3.4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융이 0.98% 그리고 부동산이 0.54%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t는 2.26% 하락하면서 오늘 나스닥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이어서 경기소비재가 2.15% 유틸리티가 1.94%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은행 업체인 피플스 유나이티드 파이낸셜이 14.92% 급등하면서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크루즈 여행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사무실 전문 리치인 보르나두 리얼티 트러스트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보험업체인 프린시펄 파이낸셜 그룹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손 오일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사무실 전문 리치인 SL 그린 리얼티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가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지역은행과 함께 항공운송, 레저, 호텔 등 또 부동산 리치까지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업체인 바이아트리스가 14.8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SE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인 알스타 네트워크스 통학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즈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그리고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브레드 레베로토리스가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6개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이 오늘 2.98% 하락했습니다. 베론스가 2021년 4분기에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알리바바 그룹과 우버에 대한 지분을 청산하고 애플에 대한 지분을 50% 축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와는 반대로 슈레딩거는 500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주식들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3.64% 하락했고요. 우버가 5.27% 하락한 반면에 슈레딩거는 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맥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탐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반면에 좋은 소식으로는 외드부시가 애플의 아이폰 12, 5G가 애플의 매출 성장세를 계속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말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2.68% 하락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뉴스 컨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뉴스 컨텐츠 무료 활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덕컴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2.13% 하락했는데요. 관련 소식 중에는 DC 네트워크가 인수한 부스트 모바일의 설립자 피터 애터튼이 동사가 DC 네트워크와 제의를 통해서 미국 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DC 네트워크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마존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경우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이슈화하고 있는 뉴스 컨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 이슈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1.65%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0.4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8% 넘게 하락했습니다. 8.55%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비싸다는 표현을 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테슬라 주가와 함께 비트코인의 급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에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으로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지난주에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500만 주 이상 그리고 동사 주식 약 9만 주 이상을 추가 매입했는데 이에 대해서 CNBC가 캐시우드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느냐 했더니 CNBC 측에게 캐시우드가 답한 것은 장기 성장 투자 전략의 두 종목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0.09%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 닷컴은 0.06% 상승 중이고 알파벳은 변동이 없습니다. 베이스북과 테슬라는 0.07% 그리고 0.21%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행 업체인 People's United Financial이 오늘 14.92%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PBCT이고요. 미 북동부 지역의 전통 있는 소매은행 업체인 People's United Financial이 경쟁사이자 지역은행지주회사인 M&T뱅크가 제시한 인수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M&T뱅크는 76억 달러 규모의 동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수 합병 후에 2023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비용은 3억 3천만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T뱅크도 오늘 3.53% 상승했고요. People's United Financial은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장마감 후에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제약업체인 바이아트리스는 오늘 14.88% 급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VTRS이고요. 지난해 11월에 제약업체 화이저와 마일란의 사업부문 일부가 결합하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2021 회계연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며 주가가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올해부터 배당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적 우려검에 배당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장마감 후에는 1.29%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오늘 9.33%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RCL이고요. 장시작전에 2021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6% 급감했고요. EPS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상치보다는 적은 손실을 기록했고요. 백신 출시 이후에 탑승 예약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예약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확대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오늘 대면 업종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6.37% 상승했고요. 카니발이 5.6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4.61% MGM 리저트 인터내셔널이 3% 그리고 트립닷컴이 2.59% 상승하는 등 관련된 여행, 항공, 레저, 크루즈, 카지노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도이치뱅크가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9.42% 급등했고요. 델타 에어가 4.53%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3.48%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장마감 후에는 1.5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독형 홈트레이닝 업체인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9.99%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4글자 PTON이고요. 코로나19 확산세 약화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비대면 수혜주들과 또한 백신 치료제 관련주의 하락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큐사인이 오늘 8.17% 하락했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도 5.49% 하락했습니다. 또한 백신 업체인 모더나가 8.8% 하락했고요. 코로나19 진단 분석 장비 업체로 요즘 매출이 항상 많이 좋아진 퀴델도 오늘 10.43%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장마감 후에는 0.66%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타이어 업체인 쿠퍼 타이어 앤 러버가 오늘 29.4% 급등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3글자 C, T, B인데요. 장 시작 전에 부진한 2028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경쟁 업체인 구디어 타이어로부터 28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제한을 받아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54.36달러로 지난 금요일 주가의 24% 프리미엄이 더해진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서 키뱅크가 이번 인수합병은 양사의 모두 최고의 D라고 평가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디어 타이어도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마감 시에는 21.05%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쿠퍼 타이어 앤 러버는 52조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고요. 장마감 후에도 0.1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아이쉐어즈 MSCI 오스트레일리아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EWA이고요. 0.36% 상승했습니다.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된 68개 중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996년 3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5,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로 호주 연방은행입니다. 전체의 9.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ETF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시어링 ETF 티컨 알파벳 4글자 B, L, O, K로 4.24%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56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로 6.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요. 또한 옐런 머스크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ETF인 블록도 4%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블록은 0.1%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커머드티 생산업체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X 실버 마이너스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SIL이고요. 6.49%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3개의 은채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4월 글로벌X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12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위튼 프리시어스 메탈스로 17.9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세계 최대 은 생산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0.11%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춘절 이후에 커머드티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은과 백금 등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빠졌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미국 증식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2일 월요일